어으 으으으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아우 이제 집에 가야겠다 아우 병원은 정말 좋은곳이야 퐁헝 퐁 퐁헝 안녕히계세요 아 근데 뛸 수가 없는 게 너무 불편하다 지금 애가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못 뛰어 온무야 알바하냐 아니? 왜? 네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가자 우리 애들이 지금 죽어가 얘가 경비 같은 애인가 보네 이 복면 쓴 애가 너 왜 갑자기 반말했다가 존댓말해 좋아 상처를 치료할 수 있어 어? 어? 내가 떠났어 야 멘붕겠어 어 얘 그나마 낫다 어 얘는 멘붕까진 아니야 좋아 너만 너만 믿는다 보리스 보리스만 정신 차리면 돼 보리스 우울한 것만 날려버리자 일단은 배고프니까 통질만 할까 됐어 됐어 아픈 거는 약을 먹어 한방약 부상당한 건 붕대 감고 내가 다 이거 훔쳐온 거야 아니 아니 내가 다 구해온 거야 그렇지 도끼질을 좀 해줄래? 어? 배세니군 야 씨 빠지해야 되는데 잠깐만 에밀리아가 의약품과 붕대를 훔쳐왔다 그건 정말 나쁘지 아니라니까 굴어왔다니까 훔친 거 아니라니까 어떻게 알았지? 내 말실수가 걸린 건가?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뭐지?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? 뭔데 어이 민간인 며칠 전 이 동네에서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 컨테이너에서 누군가 물품을 훔쳐갔어 그놈이 물건을 훔쳐와 지금 통조림 3개하고 담배하고 커피를 준다는 거지? 좋아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왜 멘붕대 뭐야 애들 왜 이 지랄이야 잠깐만 아 내가 자수한거야 설마? 아 인정 아 이게 인정이야? 아 난 난 찾으러 가자 이건 줄 알았어 어 허어 보리스 혼자 남았어 분명 시작은 3명이었는데 한 명이 되었어 일단 7월부터 아 이제 혼자가 편할 수도 있어 괜찮아 혼자서 한번 해보자고 일단 지월부터 혼자 쓰기에는 재료가 충분해 스트레스 풀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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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좋아좋아 여기 있는 모든 가구로 부시겠어 아냐 우울해하지마 넌 최고야 더 어딨지 가구 마지막 가구 마지막 가구인가 의자는 부시면 안 돼 침대도 부시면 안 돼 침대는 안 돼 잠은 자야 될 거 아니니 네 글라디님 한교로서 부탁 감사합니다 수집 파괴된 빌라 아 위험한 게 너무 많네 다 위험한데 웬만한데 쉬어 쉬어 대기하자 지금 한 명이 한 명이 올 때까지 대기하자 상처를 또 입었네 마음의 상처인가 이건 난 또 먹고 나 잘 먹어야 돼 약도 먹고 약 잘 챙겨 먹고 됐어 됐어 아 제발 다른 애들 와라 잘해줄게 애가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안 오는 것 같애 좀 활기찬 모습을 보여줘봐 아 네 안녕하세요 10시만 기다리면 돼 10시 10시 지나서 안 오면 안 오는 거야 그냥 주간 종료 해버리면 돼 기타를 만들어도 기타를 칠 애가 없어 온다 온다 얘 잠깐만 기자 아니야? 카티아 아니야? 카티아? 아닌가?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아니야 질라탄 얘 기타네 기타네 기타 질라탄 기타 근데 기타를 만들려면 기타 재료가 필요해 내 기 얜 또 왜 아파 근데 기타 재료가 없어 잠깐만 그럼 기타 재료를 구하러 가자 기타 재료가 어딨을까 기타 재료 기타 재료가 어딨을까 과연 빌라 이런데 있지 않을까 창고 이런데 창고 이런데 창고 이런데 있겠지 너 혹시 모르니까 사비랑 이런 거 빠루 이런 거 네 영원님 안 괴롭히는 게 감사합니다 푹푹 내가 필요한 건 기타다 우리는 리나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시장에서 매일 정오에 있을 것이다 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이사 kont- 야요요요요 어어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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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어 아어양 으아 지켜온다 쳐쳐쳐 뒤통수 쳐 뒤통수 쳐 어악 어디ribly 위하여 бой 위하여 Danke 가 또 혼자다 또 혼자가 되었다 또 동료가 올거야 동료가 올거라구 동료가 올꺼야 맞을..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맞이..맞이해야지 누가올까? 훈남이 왔으면 좋겠는데? 하.. 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게 가지고 있는 총 있어 총 10시까지만 기다리고 다시 간다 보리스의 복수를 해주겠어 감히 보리스를 죽여? 죽여버리겠어 어 온다 나 총알이 필요해 나 총알이 필요해 설탕 어떤가 좋아 나는 간다 복수를 하러 이 자식들 보리스를 죽였어 이게 보리스 시체지 보리스 바로 이 자식들 보리스의 빠루와 삽을 내가 들었다 복수해 주겠어 복수해 주겠어 아 돌격소총 있다 나 여자라고 약보지마 나 여자라고 약보지마 나 아주 위험한 여자야 내가 내가 왔다고 지금 숨은 것 같은데 내가 왔다고 지금 숨은 것 같은데 올라갔어 여기도 있구만 엑 Krug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." 고枖 파이 어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